라면의 조리법 여러분의 레스토랑에 간단하면서도 본격적인 라면을 메뉴에 넣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도쿄식 쇼유라멘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면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JFC에서는 편리한 라면기구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프의 설명과 만드는 법 라면 스프란 돼지나 닭의 뼈를 푹 끓여서 만든 국물을 말합니다. 진하게 우려낸 국물이 라면의 깊은 맛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보통 라면 전문점에서 스프를 만들려면 돼지 뼈를 12시간에서 14시간 끓여 우려내야 하는 장시간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리켄의 냉동 포크 액기스는 이러한 작업시간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100% 돼지 뼈를 원료로 사용한 농축 액기스로 본격적인 돈코치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2갤런의 뜨거운 물에 농축 액기스 1kg을 사용하면 25인분 정도의 본격적인 돈코치 스프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국물이 맑은 침탕과 국물이 뽀얀 바위탕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에 대한 설명 쇼유, 간장, 라멘 이번에 사용할 면은 4종류입니다. 그 외에도 JFC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면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쇼유라멘과 어울리는 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깔끔한 맛의 스프에는 중간 굵기에 탄력있는 고든 면이 잘 맞습니다. 면 삶는 법 중간 굵기 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 국자형 채반을 준비해놓고 손으로 가볍게 풀어놓은 면을 넣습니다. 삶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타래 카엘씨에 대한 설명 카엘씨라는 것은 맛의 기본이 되는 농축액을 말합니다. JFC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농축액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스프 준비 쇼유라멘 쇼유라멘에는 국물이 맑은 침탕을 사용합니다. 라면 그릇에 조미간장 농축액을 국용국자로 4분의 3, 0.75온스를 넣고 거기에 침탕 스프를 2국자, 12온스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삶은 면에 물기 빼기 면을 삶은 후 국자형 채반으로 건져 물기를 확실하게 빼줍니다. 물기가 남아있을 경우 스프가 싱거워져 일정한 맛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물기를 뺀 면을 스프가 담긴 라면 그릇에 넣고 국물 맛이 배도록 가볍게 저어줍니다. 완성, 토핑에 대한 설명 쇼유라멘 쇼유라멘의 기본적인 토핑은 돼지고기로 만든 차슈, 죽순으로 만든 맨마, 김, 삶은 달걀, 잘게 썬 파 등 그 밖의 기호에 따라 토핑을 얹어도 좋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소개해드린 각종 상품은 JFC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면 관련 식재료를 풍부하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JFC 라면팀이 당신의 메뉴 구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담당 세일즈에게 연락해 주십시오.